안녕하세요 앱톡입니다. 꼭 필요한 기능만 골라 골라 담아 더욱 편리하게 나의 경제를 관리할 수 있는 헬로키티 캐시북 가계부 앱을 소개해 드릴게요. 헬로키티 가계부는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. 앱 실행 시 보여지는 귀여운 캐릭터와 아기자기한 디자인 속에서 각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매월 같은 날짜에 수입이 발생하는 내역이나 지출 내역을 월별 수입 지출에서 입력하여 추가로 입력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수입 지출 내역을 날짜별로 조회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. 또 언제 어디로 사라졌을지 모르는 보험이나 저축 내역도 한 개의 탭으로 구성되어서 쉽게 자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네요. 통계보기를 통해서는 월별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고 카드 사용 현황 및 항목별 그래프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기존 가계부는 이미 지출한 항목에 대해서만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면 헬로키티 캐시북은 위시리스트 기능을 추가하여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들을 적어놓을 수 있고 구매 시 지출 내역에 연동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. 이런 소소한 부분들이 과소비를 막을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기능이 될 것 같네요. 또한 잔액 표기와 위젯, 항목 아이콘이 추가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하니 헬로키티 캐시북으로 똑똑한 재테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티스토어에서 헬로키티 캐시북을 검색해보세요. 지금까지 앱톡이었습니다. 앱톡이었습니다.